자아를 깨달은 전투자동인형입니다. 이 녀석! 내일 또 볼 생각에 싱글벙글! 공중제비 3번통! 가로시면 되죠! 오늘도 디펙트! 내일도 디펙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인하... 인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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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마울형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어그로 오파 엘리트 잡을 덱파워가 아닌것 같은데 파밍파워 해야된다 나 오면 답도 없다 아 쓰레기 게임 음.. 어어.. 눈보라라도.. 눈앞이 캄캄해졌던데.. 이거 빨간만 나오면 그냥 뒤지는건데.. 억울해요.. 전투 다섯번 봤는데.. 아니.. 전투 다섯번 했는데 용의장치 말고 칠댐 넘는거 안나왔잖아.. 이게 쓰레기 게임이네.. 이게 쓰레기 게임이네.. 용의장치 쓸수도 없고.. 이게 똥캔.. 이게 똥캔.. 퓨우.. 무지개같은 카드.. 퓨우.. 아 뭐 도가리야 다 죽는다.. 희생 끝난다.. 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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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 산다제? 만다제 역시 딥백트야 역시 전투자동인형 어 어 어 아 제거하고싶다 진짜 제거 개머렵다 쓰레기 게임 자 그 하하하하 카드로 웃기는 재주가 있는 언구 안 써도 되겠지 잡았다 이거 잡았다 g 잡았다 너무나 강력한 죄많은 로봇 이펙트 탐색이야 편향이야 탐색 플러스라서 진짜 감스럽네 편향이 맞긴 할거같은 백박대리 조심조심 돌밟으면서 가자 이펙트 언제 죽을지 몰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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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안돌파는 뱅이알봐도 개말림. 칼찌 가볍게 퍼펙트. 잡. 잡. 질트 가자. 고통받으리라. 음 너나가다. 두 번째 후벼팍이 나오긴 했다. 아웃 카드를. 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되는판인가? 저걸 이기네. 어? 뭐지? 진짜 되는판인가? 야. 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지. 똥 거지 같지만. 뭐 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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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점사. 제 망치 들고 있어서. 치료 침대. 와. 아. 안 쏟은데. 박트. 가 되어버린 로봇을 다시고. 빨리. 무지개 쳐서. 또독 키워야됨. 나라나라. 뽀독뽀독. 어봉드 간다 딱 때. 나 이거 올릴걸. 상설군이나 올려야겠다. 안 쏟아지. 정신화됨. 제발. 정신화됨. 문릉. 정확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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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시절은 어디갔어? 육스틱 또지 또향 또지 또향 알만한데? 알만한데 안할래 룬반구지 어차피 냉기 떡칠인데 차가운 도시 디펙트 이제 슬슬 에너지 올리는 터보 합작이 이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와 호비 돈 내고 샀는데 꼭 돈 내고 사고 나면은 땅에 떨어져 있더라 상점 주인도 농사짓듯이 땅에서 캐내는거 아님? 재활용도 지금 대기면 괜찮겠다 룬반구 최대 카운터 나와버렸죠 쓰레기 게임 남방에 골인 이걸 남방에 하네 스트라이커다 진짜 이생충은 한마리가 하나만 들고 있습니다 껄 더 내기 냉정함이 더 날듯 특별 카드보다 좋으니 일반 카드 아니 두마리가 다 때리네 나이스 쓰레기 게임 개떡같은 게임 가지먹을 수 없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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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고리즘 아직도 안 썼어? 저걸 어떻게 안 쓸 수가 있지? 개떡 망개떡 이펙트는 개인의 선택이며 피해라고 볼 수 없다 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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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들어갔는데 터보 필요하나? 아 상어 났으니까 내뱉이 쓰임? 아니네 실망 심장이 창당 들고 협박합니다 해외 아 달다 물거리 메아리가 맞음, 눈보라가 맞음 매맛 눈맛 매맛 매뿔? 매뿔스토리 매끄러운 돌 매상하자 아니? 진짜 둘만나 잘 기르자 가는건가 제발 아 개아프네 진짜 개아프네 개아프네 오거 괴불아 아이 몬스터 아 제발 아니지 아니라고 해줘 아닌데 쓰레기 게임 와 동생 비가 맥히네 진짜 비가 맥히네 진짜 이게 게임인가 싶다 사가수리 두번 해야되서 드로보기가 좀 그런데 근데 이대로 넘어가면 못막으니까 드로를 보긴 봐야돼 다행이다 다음 턴에 동대 두번 와 장웅아 겁났어 비행기 빙하 하나만 더 할까? 메아리 비가 아니면 못막는 공격이 많아서 메아리 비가 아니면 못막는 공격이 많아서 아 ab 이사심 통통 앗 이 생축추νε 체력 쓰레기 됐네 갓당 아 내가 언제 키움됐어 어이씨 거지야 생긴 기생충을 왜 키워 아 아 부전기랑 소비까지는 쓰자 됐다 의자의 까까오 접이다 연타 약화 걸리고 40틀인가 지금 그러네 어 맞았나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꺼져 기생충 꺼져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때 필요한 것은 세료티트가 아닌 양초가 필요한 것이와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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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생충에 감염되었으면 근데 요즘에 기생충 감염될 일 있나 민물고기 먹으면 초금 ox 해외erved 훌륭 호미는 혐기 입니다 와 시계맞는데? 아유 맞을거 다 맞고 유전 알고리즘 나오네 groups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아리 알고리즘만 되면 딤장이고 상방이고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되겠냐고요. 여긴 섬탑이야. 그지같은 일만 일어나지. 헬리주오. 근데 이제 캘리퍼스 줄레가 안 남았네. 상점에서 나와봤자 창방이 나올 수 있네. 창방아 알지? 팀장이 목사게 될게 울었잖아. 아픈데 두번 감아야되는데? 나 전투자동인형. 오늘도 심장을 쓰러트리고. 발할라로 향한 다시. 사이버 발할라. 아끼다 똥됐네. 아끼다 똥됐네. 작은거 온다. 좀 너무하네 이거. 하루 이틀 잃어낸 것도 아니겠네. 아픈 аб사이. 아픈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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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첨삭 대단하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디펙트 어떻게든 죽이려고. 다음번에 웬만하면 살텐데 웬만하지 않을수도 있다. 쓰레기. 안타면 뒤졌는데? 안타면 뒤졌는데? 안타면 뒤졌는데? 다음번에 웬만히 겨끼면 뒤졌다. 그럼 진짜 첨삭 대단하다. 빠른 바닷가 통해서 Stellen이 knapp이 안됩니다. 아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일도 디패트가 보고 싶다고. 알았어. 감사합니다.